으오 이방주 금요이 헝그리에 불탱 대머리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래가 이거 스포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모더기단!!! 네! 2014년 5월 27일이네 벌써 차일만 있으면 그 바로 그 6월이네 자! 전에 못했던 오늘 암호 오늘은 약속한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5분만 하고 마트가서 밥 먹어야지 장난이구요 개설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암보험 가입하셨죠? 뉴 원스톰 암보험 실버보험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암보험 가입하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입하셨어요? 음... 정말 마이크 소리와 게임 소리가 적절하지 못한점 여러분 인지해주시길 바라요 자 같은 질문 반복하시면 강퇴처리합니다 색도시발 색시도발 개설임 자꾸 왜 사람들이 물어봐요 색도시발이 뭐에요? 색시도발 아니에요? 이게 썼어요 색 시 아이고 아이고 어디갔어 색시 아이고 왜이래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위아래로 읽은거야 원래 이렇게 읽는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읽는거야 색도시발 그렇습니다 로그인은 할 필요가 없죠 음 어이 잠만 음... 이게 약간의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 만진두빵 요즘 출연 이런거 이거 안 움직이는거 같은데 패드가 자 캐슬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살 여자인데 지금 봐도 되나요? 나가세요 이 씹새끼야 아니 보지마세요 이거 존나 약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린이들이 더 야해 내가 그랬거든 자 스토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흑 흑흑 자 이거 야 이거 샷다운 왔는데 니을구 샷다운 원입니다 갑시다 이제 겨우 시계탑 1층을 갔는데 1층에서 정말 헤맸었죠 여자의 직감은 남자의 확신보다 훨씬 강하다 커플링 기...기...기풀 스토리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흑 자 1층으로 올라왔고 이제 2층과 뭐 이런거 남았는데 1층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치크쇼 치크쇼 아유 착 착하네 자 기술을 좀 나눔을 받아야겠어 도둑 공부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기술을 전주해주지 않겠니? 나에게 지...기술을 전수해줘 오 이...와있네 그래 기술 협력할게 떠올린 기술? 자 한번 알려줘봐 와르르? 와르르? 와르르 멘션 뭐야 이...이거는 내가 자주하는거 아니야? 흫핳하핳 이거 내가 자주하는 행...행위 아니야? 흫핳 내가 제일 잘하는 철거 아니냐고 흫핳핳 무슨... 오 이것도 기술 좋아 내가 아...알고있는 기술이야 폭탄 처리 이건 처음봐봐 오오오오오오 그래 정말 귀찮아 야 이 귀찮은 걸 어떻게 괜찮지 않아 이건 누구나 더 생각했던 거라고 음? 여기저기 경찰식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여기 여기 전부 다 남자예요 남자들인데 자면 꿈을 거예요 이게 꿈인데 여기서 탈출을 못하면 죽어요 현실에서 왜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제가 양으로 보이고요 자 올라갑시다 여기가 고래성사방 시계탕 제6계층이야 음 그래 내가 그런 얼굴이지 할머니입니다 상대로 속이는 것과 반대로 속는 것 어떻게 더 괴롭나요? 상대로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게 얼마나 괴롭냐 저는 항상 남들을 속여왔죠 하지만 그게 속이면 속일수록 죄책감이 중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지? 개새끼들 그래 그래 왜 속이는 게 죄책감이 들어 속는 게 더 답답하지 미친 거 아니야? 당연히 속는 게 짜증나지 화가 나지 않아? 날 속했다는 그 죄책 그 분노? 그래 알았어 올라갑니다 쭉 괴물이 작아요 예 압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참고로 세상 사람들 답변은 어떨까요? 보세요 속는 게 더 괴롭잖아 그쵸? 이게 남성 이건 여성 봐봐요 여러분들 속는 게 더 괴롭잖아 이게 대세 이게 대세입니다 여러분들 대세 흐름을 여러분들은 반항을 했어요 건방진 새끼들 자 마개촌처럼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세 여기까지 와버렸군요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멀었군요 시급태학 제2층 폭발이 범위가 다르다 뭐라고? 더새바스는 광채 크기로 구별하자 아 미치겠네 아이고 자 올라갑시다 여러분 암보험 들었죠 암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은 나가세요 안보험이 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벌써부터 암걸렸어요 여러분들 벌써부터 암걸리지 않았습니까? 좋아 호우어어어어 좋아 잇잇 오 여러분들 어디 갔어요 그거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백두덧힛초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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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옷 백두덧힛촘요오오옾 백두덧힛촘오옾 됐어 슈퍼님들 올라가겠습니다 좋아아 가자아 참고 여기있는 양들은 다 사람이에요 좋아 저걸 밟으면 안되겠군 어이구 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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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좋아 호옷 좋아 호옷 좋아 호옷 호옷 좋았어 어 에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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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거 아냐 이거 왜이래 호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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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좀만 더 해보자고 호옷 아니 호옷 호옷 좋아 호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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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니야 호옷 이렇게 간다 그래 이글 빼자 아니야 무너져라 호니캠 호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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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에이 호옷 저 조아 이렇게 아 오케이 좋았어 후우와 됐어 왜 미냐니 당연히 밀어야지 이 미러리가 좋아 이거 다 뺍니다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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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와 유후 후우와 후우와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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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리와 이리와 아 이게 아이고 후우 좋아 어 어 어 어 오케이 좋았어 뭐에 기생충이 난거같이요 징고! 음... 얍! 아니 난... 그냥 이거잖아! 오고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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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를... 아니! 이거를 빼서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난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음... 나는... 오! 뭐야! 뭐니? 이런게 있었네? 아니 트럼블링 있었네? 아...좋아요 아니 이런게 있었지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군요 으흠 정말 행복합니다 좋아 드디어 뭔가... 이루어지는거 같애 좋아 이게 트럼블링인가? 그런거 같애 아니네 트럼블링은 어... 트럼블링을 어떻게 구부라는거지? 흐어업! 아르륵! 흐어업! 흐어업! 방금 어떻게했지? 흐어업! 좋아 좋아 흐어업! 흐어업! 좋았어 어휴 어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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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이 흠 흠 흐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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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어업! 흐어업! 흑어업! 흑어업! 아 아 손가락 흑어업! 쥐엑! 흑어업! 센카 흑어업! 이건 암은 말이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리는 치료를 불가능하죠 야 그래 저게 띠용이야 띠용이 흐어어 좋아 좋아 좋았어 가자 띠용이 뭐야 띠용이 좋아 요시요시 음 좋아 똑같애 똑같애 좋아 완벽해 지금 난 하나의 스토리를 써보고 있는 중이야 여기가 문제였지 음 여기가 늘썽 문제였지 요시 좋아 싱글 싱글 밀어내는거야 그리고 그리고 싱글 여길 어떻게해 여길 여길 어떻게 하는거지 그리고 그리고 렛엄! 아 이게 띄웅이네? 아 이게 띄웅이구만 이걸 가져오는거야 아니 띄웅아! 좀만 참아 띄웅아! 음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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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 띄웅아! 띄웅아 잡아! 아니 아니 뒤뒤뒤뒤 잡아잡아! 병신아 잡으라고 아니 왜 못잡는거야 좋아! ㅋㅋㅋㅋ 좋아 에이? 어떤건줄 알아냈어 좋아 가자 띄웅! 조.. 아잇! 좋아! 완벽해 잠깐만 좋아 잡아! 띄웅! 돌로 바꾸기! 좋아 정말 완벽한 요시였어 쪼를 돌을 바꿔야 했었지 음 하..하.. 후! 좋아! 다와긋내군! 좀만 참으면 된다군! 이 상황이 난리군! 좋아 어.. 체크포인터가 궁금해지는 시점이군 좋았어 요시켓도랍! 오케이 자 흡! 흡! 좋아! 다켰다! 흡! 흡! 체크포인트! 좋아! 난리 난리 뛰다오 동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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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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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흡! 흡! 재싸기싸기 뛰자고! 난리 난리 뛰다오 동무! 난리 난리 진달래! 흡! 쟤가 밀고 이렇게 미는거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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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니? 아니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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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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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이야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가면 되는거야! 몰랐지? 하하하하하하 좋아 후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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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어? 안주! 안주! 좋아 이거를 훌! 엣지! 엣지! 흡! 흡! 아니! 아니!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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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시작일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들 좋아 어서 난리난리가서 자 난이도를 아니 어서 기록합시다 예스 야 이번엔 좀 빨리 깼다 그쵸 이번엔 좀 빨리 깬거야 여러분들 좋았어 아니 긴머리 양민간 올라왔어? 그게 형씨는 뭐가 나와? 난 네 얼굴 아 맞아 엄마가 나와 흠 그래 기술을 외워야해 에이 행복한씨 안녕하세요 경세모씨 가령 어떤 기술? 알려줘봐 파워 버티기 파워 버리기 파워 버리기 파워 버리기 파워 버리기 파워 버리기 파워 버리기 아아 당연히 알지 병신아 방금 했잖아까 점프 점프 뛰는 돌 아 저런거 네 그때 네 heat 능 Rend 다 자 Gru 시 진정하게 정상 흐—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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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흥 닥쳐 안경 쓰-스-스-발으자아 나-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난 이런 구구절들 대야 필요없습니다 어? 이 자식 뭔가 있어 보인다? 빨간 머주아? 흐흐흐흐흐흐흨흫 흠흐흐흫 풍성한 털 흐흫흐흐흐흫 한지 얼마 됐나? 한 20분 됐나? 방금 월랜드 내 친구같은데 방금 월랜드 내 친구같은데 이거? 담배로는 양들 담배로는 양들 이거 못 깨면 죽어요 미라로 미라로 죽어요 에인에게 핸드폰을 기록해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아이 물론이지 야 당연한거 아니야? 못보실게 멋있어 아니요 아이 그건 좀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건 좀입니다 왜냐면 제가 핸드폰에 일기를 쓰거든요 그건 못 보여주겠습니다 음 중간지점이야 아우 미친 중간 이게 중간이라고? 큰일났다 아이고 봐봐 이거 닥쳐 이게 쓰는게 뭐가 순진해 미래 얘기 야동이름 아닙니다 자 사람들의 답변은 전 아니오 했거든요 그건 좀 오 물론이다 남성 이게 남성 여성 오 여성 여성은 그건 좀이 많네 야 여자들 봐봐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냐 어? 야 여자들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냐 어정관리냐 어정관리냐 난 남자들이 이렇게 물론이다 엄청 많거든? 어 남녀들은 75%야 거의 여자들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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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와 여자들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래? 대박 절망 위치했어 뭐지 뭐지 이렇게 숨기게 많냐 어? 좋아 아 올라왔네요 이번엔 또 뭐가 날라올지 응 다가올지 위에서 기다리지 긴 계장에 이어지는 이 에리아는 시간과의 싸움이 된다 도구를 잘 사용해 발팡이 꺼지기 전에 문으로 가자 아 아직인가 보네 이거 미친 자 갑시다 이제 여러분 암 암 있죠 암 잭을 모두 없애기 뭐야 꺼져 미친 문 풍뎅이가 길을 막고 있어 꺼져 올라간다 뭐지 흐흐흐 아니였네 좋아 흥 뭐지 아 뭐야 이거 오케이 이렇게 가는거였어 역시나 똑똑해 음 좋아 좋아 제가 으흑 좋아 좋아 오니? 오니 뭐 어떻게 된거 이거 내가 했어 이거 어떻게 했어 내가 체크 포인트 으어어!!! 방금 내가 어떻게 했지? 뭐니? 뭐지? 아무튼, 깁시다. 어디가긴, 저장하러 가지, 기빡아들이야. 역시 그것도 살짝 밀어주면 되는군요. 야, 진짜 뭔가 이제 익숙해졌어. 이거를 밀어버리는, 당겨버리는 거지. 음... 이것도 당겨! 그 다음! 이렇게, 음! 좋아. 이거 밀어버려! 어? 살짝, 으흐흐흠... 나 어딨냐, 나 어딨냐, 나 어딨냐?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좋아. 시계를 되돌리는 힘! 아니, 시계를 되돌리는 힘! 시계를 다시 한 번 되돌리는 힘! 여기서 2단 저프를 쓰고 싶지만... 안 돼, 이거 정말 안, 안, 아, 아까운 거야. 어, 뭐지? 아니야. 여러분, 암 보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아직 있어요. 아니... 떨어져. 좋아. 이거를... 땡기면... 갇혀, 갇혀. 그리고... 응. 좋아.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뭐가 되는 것 같애.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구!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2단 저프를 하지 마, 이거. 아니... 아니... 시계를 뭐야. 아니, 2단을 서버 저기를 안 가져요. 야, 무너진 것 같다고. 무너진 것 같다고. 무너진 것 같다고. 무너진 것 같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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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을! 우선 떨어집시다. 음 자선여러분들 아직 암초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죽을려고 하지마세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당신들의 암덩어리는 좋아 이렇게 올라갑시다 오케이 야 아 그래 이거네 어 잠깐만 이거를 아니네 좋아 이거 먹고 이거를 빼 또 이거를 빼 이거를 또 빼 그 다음 이렇게 중중중 가는거야 그 다음 여기 올라가야되는데 어 어 이러기 오케이 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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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한건 이게 아닌데 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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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히 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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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Froome wg 치 See 힘을 수려 흠 좋아 이렇게 이렇게 어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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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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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올라가 그렇지 아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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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올라와 아이씨 존나 아유 야 뭐 어떻게 이거 아유 뭐야 안녕 아니 왜 진짜 어려워 이거 아니 장난 아닌데 이거?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발음을 지니고 왔습니다 아이고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굉장히 심오하네요 이 게임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어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자 음 아니 이게 아니야 그래서 밀고 저 2단을 더 멀리갔어야 했어 내가 안타깝게 중간에 잘려버렸지 음 좋아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야 뭐하는거야 아나 멍청해 어이 왜 지금 썼어? 아니 덜 덜 저더러 돌려줘! 좋아 이건 몰랐지? 아니 까, 까먹었다 좋아 좋아 이거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우씨 나니 영원히 이게 밀어보자 이를 밀어보는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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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왔어 음 좋아 좋아 후우오옵 후우오오오니 흐어엏 후어엏 흐어엏 아니 나는 흐흐흫 어허 아 이거 여기서 점프하면 될텐데 아이고 어허헉 허허허허허헉 훠 좋아하 좋아 잭프포인트는 어디있냐면 오오오오오! 서주지 싱거! 우워어허허허허허아 얘리 얘리요, 크흐흐흐흐 대비에에에에에에에에ㅇ gang 러니.. 침데루 바이잖에에에이 러니.. 침데루 바잇는데에엉! 후..후..후..후..후..후.. 좋아 적들을 섬멸해주마 자 천천히 올라가는거야 너에게 급할건 없음 모르덕 저 개미는 뭐임? 그냥 적입니다 좋아 좋아 좋았어 이거 뭐야 에이씨 뭐지 깜빡해채나 아니 스트립이라는걸 왜봐 변태새끼들 차라리 야동을 봐라 좋아 꺼지라고 깜빡해채나 난 절대 지 아 이거 이거를 야 그래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거 좋아 이리 간 다음에 나니 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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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니? 지감을 돌리는 자! 좋아, 더! 더! 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글쎄... 도무수 1 5 6 5 9 오오오오